아빠, 왜 이러냐? 다른 애들이 또 있어요 다른 애들이 있어? 응 왜 이러냐? 왜 이러냐? 내가 먼저 읽어봐 너 언제까지 아빠가 저거 읽어줘야 돼? 현아 언니가 듣고 있대 네 넌, 사야 박스 아는, 너는... 엄마, 내가 뽑기 너는 뽑기? 아야, 네, 너는 뭐 만들어봐 아, 로봇 로봇? 와, 그 좋은 아름다워 좋은 아름다워 좋은 아름다워 왜 이렇게 말해? 빛빛이 안 돼 베이컨